우리가 저번주에 뭘 공부했냐면 이 지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적이라고 하는 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문력을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가 생기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는 뭘 거둬야 돼요? 세금을 꼭 거둬야 됩니다. 세금을 거둘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직권등록을 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걸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대장은 왼쪽에 뭐예요? 오른쪽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왜? 소유권을 원시스 간 사람이니까 소유권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예요?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중청남도 땅지번 100, 지목 다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이런 뭐예요? 토지사항을 누가 정해서? 국가가 정해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등록해서 9월 달만 되면 매년 뭘 거둬요? 세금권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적 있죠? 도면상의 경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공부에 뭘 등록하냐고 보시고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답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뭐가 생겼다? 토지이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토지이동 중에 지목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60일 내에 신청해서 이 답을 뭐라고 대로 뭐예요? 대로 정리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적공부예요. 그래서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뭐예요? 시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소에서 바뀌면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 등록했으면 등록사항을 뭐해주고 정정해주고 자 몰래 누가 소유권자가 이렇게 뭐예요? 논에다가 집 짓아놓고 뭐예요? 세금을 답으로 내려고 하면 이걸 뭐해줘야 돼요? 시정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뭐예요? 통제해줘야 되고 촉탁사위가 아닌 것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제?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저번 저번 주까지 배운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누가하고 누가하고 이제 갑하고 을하고 뭐했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자 소유권이 갑에서 위로 넘어가야 되죠? 자 당연히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뭐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뭘 하고 싶으면 물건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휴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론제 뭐예요? 옛날처럼 59년까지 59년까지는 둘이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서류 주고 진문서 주고 뭐예요? 뭐 받고 돈 받고 뭐예요? 야 소유권 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어디에다가 등기소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라고요. 그래서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가학부가 있고 뭐예요? 여기다 기록해야지만이 물건이 변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뭐예요? 표제부에는 소재의 집원 지문 면적을 쓰는데 우리 시험지에 지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대장의 소재의 집원 지목 면적이라는 토지 표지사항은 등기부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를 기록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표제부에는 이 대장의 뭐예요? 대장에 써있는 그대로 충청도 100 지목당 면적 500이라 쓰고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뭘 해줘야 되니까.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팔아먹죠? 이렇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등기해놓고 물병운동 하려면 누가 갑이라는 의무자가 뭐예요? 의리라는 새로운 권리자가 있죠? 두 사람 매도인 매수인인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가 신청해서 등기부에 뭘 해야 된다는 게 기록을 해야지만 비로소 의른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뭐예요? 물건면동 네가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라고 이거 등기라고 했죠? 그런데 뭐예요? 민법에는 등기를 어디까지 해야지만 물건면동이 생기는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없다. 뭐가 없다고? 시점이 없다. 시점이. 그래서 이 민법의 시점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 등기법에다가 이 등기법에다가 시기가 언제냐고 몇 조에 6조에 정해놨다는 거죠. 6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이전 등기라고 썼죠? 등기법에 뭐였어요? 기록을 했어요. 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보는지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보는지 뭐예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해서 등기관한테 지방보원장이 식별별을 표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만약에 뭐예요? 뭐 저당권 등기할 때 7억 써야 되는데 70억 썼다든가? 그렇게 잘못 써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자, 이 등기관한테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 그럼 아이디를 주게 되면 거기다 이제 뭐예요? 무엇을 식별별을 뭐예요? 식별별을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뭐예요? 그 지적, 자, 예컨대 등기사물 처리 규정에 있어서 등기예의 규정에 있어서 일단 이 원본에는 여기다 뭐예요?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받는지 아이디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아이디가. 그런데 뭐예요? 등본 띄워줄 때 있죠? 그때는 뭐예요? 그 아이디를 뭐예요? 자,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식별별을 기억하면 등기가 이제 비로소 완료가 된다. 등기가 완료됐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컴퓨터 워드를 쳐갖고 기록하죠? 기록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퇴직을 앞둔 등기관은 이 컴퓨터를 이렇게 능수하게 칠 것 같아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자네는 두 번째 막내 자네 아버님은 이렇게 치시나? 아니면 이렇게 어 그래 이야 대단하다. 갑자기 괜히 물어봤다는 막내 아버님이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쉬어? 이렇게 쉬시지? 그래 그런 사람 있어 물론 뭐예요 물론 저는 옛날에 고시원구 할 때 고시원구 할 때 가만히 내가 뭘 배우고 싶냐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고 혹시나 나도 컴퓨터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돈 내고 배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어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제가 이제 컴퓨터 하키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학원을 내가 이제 학교 앞에 옆에 있길래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이거는 자신 있다 나한테 뭘 가르쳐주면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내가 아이들 상대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공짜로 거기서 원자한테 나는 배우고 나는 배운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왜 왜 선생님은 손가락을 열 손가락을 다 안치냐고 나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손가락에 제가 운동을 좀 조회해갖고 농구 같은 거 하거나 마디가 이렇게 농구 받다 보면 이렇게 잘못해서 저게 마디가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중간에 잘못해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다 쳐서 쓰질 못한다 아 그래서 무슨 저 뭐 3D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다 소용없어요 안하면 뭐래요 다 까먹어요 절대 다 까먹어요 그건 안하면 까먹고 보니까 괜히 지금 뭐 괜히 저기 할 거 없어요 나중에 공인중개사 학경하시고 한가할 때 다시 배워둬서 충분히 있으면 한국사고 지금 몰라서 한거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사람 이렇게 치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왜 이 등기는 뭐예요 순위를 다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치는 속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어떻게 그걸 뭐예요 자 이 등기가 완료됐다고 물건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뭐할 때부터 등기를 접수하는 거 정확하죠 이 접수시는 정확하니까 이 접수시에 물건 변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있고 한글판 뭐예요 깔았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이 저장하는 데가 있죠 왜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받으면 자 전자적으로 저장한다는 게 커서 되고 뭐라고 이거 마수 누르면 저장이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산정보 전산정보조직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자 등기가 뭐가 된 걸로 완료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그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시작하면서 등기를 배우니까 자 등기는 뭐예요 등기 배우는데 물건 변경이 언제 생기느냐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기본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 여기 암기 저 수강노트 있죠 수강노트 몇 페이지에 거기 등기법 시작하는 거 있죠 등기법 시작하는 자 17쪽 18쪽 어 17쪽인가 어 17쪽 맨 위에 보세요 자 수강노트 17쪽 맨 위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등기관이 뭐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마친 경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한 게 등기를 마친 경우고 그 다음에 자 접수시는 언제냐 모르게 되면 접수시는 언제라고 전산정보조직위에서 뭐할 때다 저장할 때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문제 나오면 시험문제 나오면 이렇게 짤박하게 나오지 않고 또 지 말하는 때 조토진 놈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울분을 토하려고 문제를 길게 냅니다 길게 뭐라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건변등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 아니게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긴다고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시에 뭐예요 접수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전산정보조직위에서 뭐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뭐가 생긴다고 물건변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지 않죠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건이 바뀐다 그러면 틀리고 완료되면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접수시 접수시 물건변등이 생긴다 접수시는 또 시험 문제 뭐로 나온다고 전산정보조직위에서 뭐할 때 저장할 때가 접수시다 그렇게 이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동사는 자 이렇게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뭐할 때 자 공시방법이 뭐예요 물건이 어떻게 바뀌는 건 점유전을 통해서 보여주죠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등기법 등기를 만드는 뭐예요 이 등기를 만드는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법률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해서 법률 행위를 해서 이렇게 뭐예요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건면적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해서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기종도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다니 법률이 있죠 자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어서 누가 아버지가 만약에 뭐 하시면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뭐 했다니 사망했다니 그 뭐가 이뤄져요 상속이 이뤄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아들은 뭐예요 뭐가 된다니 수유권을 취득한다니 그래서 취득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다 두 가지 수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법률 행위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취득한다 물론 뭐예요 바다매립하고 신축 건물여서 원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승계로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뭐라고 법률 규정이다니 그럼 이제 법률 규정은 당연히 뭐예요 왜 등기하느냐 하게 되면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여기다 2번 뭐라고 이 상속인 앞으로 이 상속 등기를 해야지만이 이 병이라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니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요건이란 게니까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자 근데 자 이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이 등기를 뭐예요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 뭐가 발생한다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뭐예요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 요건주의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효력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이런 걸 한번 봐두지 않죠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무슨 단어가 눈에 등기부상에 등기법 시험에 효력 존속요건주의 아니다 이거 자 이해해 두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왜 효력 발생요건이니까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야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등기를 말쌔다든가 아니 뭐예요 등기부가 바이러스 먹었고 몇 시 됐다든가 그럼 등기부 없어졌죠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등기부가 종전에 표상하고 있는 이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자체는 꼭 존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면 뭐 하면 되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게 무슨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존속요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존속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서 지금 기능에서 볼 사항은 뭐예요 머릿속에 남아야 될 사항은 뭐 뿐이 없다고 효력 존속요건주의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러 아니다 아니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59년 전까지는 돈 주고 서류 받으면 진문서 주고 돈 받으면 뭐예요 서류권 넘어갔죠 이런 의사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요즘은 성림조건주의인데 요즘 시험 문제 나와서 아닌 거로 답을 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다 이게 판례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는 물권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놨는데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이제 자 밖이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더라 왜 세상이 변질되죠 왜 그러냐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막 그 뭐예요 막 그 은행 이자 싸니까 은행 돈 막 빌려다가 막 부동산에 갖고 200개씩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대전에도 그렇고 막 기사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00개 임대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어요 아쉽잖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찍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뭐예요 오래오래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면 개운해 머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싹 사라져갖고 개운해 조금 더 잔형이 남은 사람은 밖에 나가다 찬바람 불면 머리를 개운해갖고 기억나는 건 하고 왔다 갔다 그 생각뿐이 안 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머리 그렇게 골머리 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씨 어떤 분 계시죠 그래요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아들내도 그렇지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그 상존도 그렇지 대단합니다 골치 아프게 머리 쓰지 마시고 공부하는 분량만큼만 하세요 괜히 안 된다고 머리 지어 뜯고 그러지 말고 시간이 흘러면 다 돼요 갑자기 그 누구야 대관이 형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노래 했죠 세월이 아기 이랍니다 세월이 아기야 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되니까 굳이 막 지금 안 된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건물을 막 백채 이백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남한테 뭐 해주고 남한테 빌려주고 뭐해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권만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 해줘야 돼요 등기 지상권 등기 해주고 전세권 등기 해주는다면 귀찮지 그래서 왜 짠해서 생각한 게 등기를 안 해주면서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게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뭘 생각해냈다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생각해냈다 그 얘기 지금 그럼 임차권은 등기 안 해주고 이 사람한테 토지 건물 빌려주고 뭐만 받으면 돼 이거 돈 받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을 만들어냈더니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 가비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지 누가 임차권한테 뭐해요 이거 땅 빌려주고 나서 돈 받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뭐해요 땅 사겠다 그러니까 뭐해요 순진하게 생각 이런 얘기는 하지 먼저 나 얘한테 땅 빌려줬는데 나중에 너한테 팔아보면 손해배상 줘야 되니까 병이 뭐라고 얘기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고 사겠다 그죠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 뭘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 데 손해배상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 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해요 누가 이 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 병한테 뭐해요 이거 땅 팔겠지 손해배상까지 다 안고 사겠다는 데 아 그래도 양도 소속도 안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팔아버리면 얘 항상 하지 왜 땅을 사용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뭐예요 얘가 팔아버리니까 얘는 한번도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다 얘가 안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임차권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등기부상의 무슨 등기 비록 채권이지만 뭘 하게 됐다는 게 있고 임차권의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를 하게끔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이 누가 이 갑이 뭐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땅 팔았죠 그러면 이 임차에는 뭐예요 이 새로운 소유권자 계약을 맺지 않은 계약 맺은 사람을 물론이거니와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도 자기가 가지는 권리 자기가 가지는 권리가 뭐예요 자 땅을 사용할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채권은 이 채권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자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뭐하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제3자한테 계약 맺자는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게 된 자 두 가지 큰 이유는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도 있지만 처분하려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예요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무슨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반대차법법 뭐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신고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점을 하죠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세무가가 아니라 어디 어 지방국세청 있죠 그건 구별하시죠 어 시청에 세무가가 있고 무슨 세금 걷는 거 지방세 걷는 세무가가 있고 아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세법 배우는데 국세 지방세를 아니까 국세 걷는 뭐가 있으니 국세 걷는 세무서가 있다니까 그게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지방국세청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세청 국세니까 국자 들어가니까 국세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세청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국세청 가서 뭐예요 사업점을 하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면 그 다음날 이길날 뭐예요 이길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 대항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최우선 면제다니까 최우선 면제 네 그럼 최우선 면제인데 일단 뭐예요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이거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죠 계약서에다가 아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 1억인데 세종시가 얼마나 세종시가 5천인가 6천이에요 그 아 그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넘어가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안 나시죠 나중에 기억해 지금 기억하자 괜찮아요 기억 그 중개섭법 시간을 기억하고 그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뭘 받아야 된다고 계약서에 그 이유는 뭐라고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도대체 자리 비워놨어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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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네 네 네 네 네 안 오는 게 나를 불행해 하는 거지?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학정일자를 받아서 이 계약서에 학정일자를 받아서 이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뭐보다 을구의 저당권자보다 뭐예요. 이 길이니까 이 틀이 먼저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채권이지만. 도대체 왜 전세권 등기하는 사람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본다고.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종이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그 을구에 있는 저당권자보다 이게 이틀 먼저 됐다면 당연히 선순위를 유지하는 거죠. 경매에 들어가도.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안 해도 우선순위가 이 종이 하나 갖고 우선순위가 유지 되는데 굳이 왜 물건이라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에 전세권 등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다 경매가 된다니까. 이것만 있으면 여기다 학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이게 종이 숙제 하나가 그러니까 웃기는 법이지.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나 민법학자들 보게 되면 웃기는 법 이지. 그런데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얘기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대학력이 유지가 되 니까 이 요건이 상실되면 뭐가 빠지는 거에요 지금. 대학력이 상실된다는 죠. 그런데 당연히 뭐에요 당연히 자 존속기간 중에 어디로 전굴을 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끔 됐다 그랬죠. 그런데 당연히 집주인은 뭐라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난 네가 뺏어라 나라고 그러지. 그죠. 어 그러면 당연히 이사가 버리면 뭐에요 대학력이 상실되지. 그러니까 대학력을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해두라는 얘기니까 등기 해두라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물건자가 되면 당연히 뭐에요 이사 가든 말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꼭 살아야 돼요 안살아도 돼요. 안살아도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아니 그런 질문을 보셔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는지. 처음 오신 분인데 그런 것까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에요 너무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예 걱정이 돼요. 척꼬빨이 갯꼬빨 될지 몰라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도 여러분은 너무 안해 또. 뭐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하여튼 너무 요새 뭐에요. 너무 극과 극이라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자 여튼간에 뭐는 토지는 뭐에 의해서 토지는 등기해야지만 건물은 뭐에서 건물은 뭐에요. 건물은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대학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절대 우리는 여기서 지우기 전에 뭐가 아니라고 이거 효력존성요건 아니다. 이걸 해도 꼭 기억해라 이걸 해도 등기법이 어려워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12문제 중에서 우리 반만 맞죠. 반이라도 맞죠. 반이라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랬어요. 하나 틀렸다 그러니 막 그렇게 문자 오고 뭐에요. 다 맞았다. 절대 다 맞는 사람은 사귀면 안 돼. 인간이 아니야. 아 사귀지 말고 반이라도 맞아야 되니까. 이 반이라도 꼭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중요하다고 별표하라는 거 있죠. 그거라도 아주 크게 별표하라는 거. 이건 꼭 나온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라도 꼭 하자. 그거라도. 그러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거기 11페이지에 부동산 능기 특징 그래서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맨 밑에. 공신력이 불인정 있죠. 공신력 불인정.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불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민법 107조 비지니 통종 차고사기경부가 있죠. 그런 뭐에요. 상대적인 무효와 치소는 선의삼자 보호기정 했어요. 단 선의삼자는 뭐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했죠. 그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선의삼자 보호기정이지. 절대 무효와 절대치소 사이는 무효인 등기받고 사봤자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을 바꿔보면 그 등기부에 등기를 믿고 취득 한 경우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신력이 없다고.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는 뭐라고 선의 제삼자 보호기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글자가 나왔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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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넘겨보십니다.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등기 종류는 우리가 뭐에요.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대상상 기능상 대상상 분류 이렇게 기능상 뭐라고 대상상 분류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상 대상상 분류 는 자 우리는 뭐에요. 토지 등기부 하고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토지 건물도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가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동 건물 있는데 어디에 관리사무실 하고 뭐에요 이렇게 어르신들 노시는 경로당 있죠. 이것도 하나의 건물 인데 이거는 뭐에요.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돼요.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에요. 공통주로 이용되는 우리가 이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규약 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뭐한거에요. 약속을 정한거에요 약속을.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관리사무실 하고 뭐에요. 경로당은 팔지 말자 고 있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팔아먹어야 되니까 갚고나 을고는 필요없고 뭐만 두자는 얘기니까. 표지에만 둔다. 표지에만.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는 뭐만 있는 등기부고 표지에만 두는 등기부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 부동산 표시. 기능상 분류는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 입은 권리가 아는 등기 있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 사실 등기 표지에만 있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의 분류는 기입등기변경기 나오는데 뒤에 이제 강동상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강동상에서 다시 공부하는데 뭔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표제부 갚고일구의 이렇게 기록사항들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등기사항 중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 표제부에 논에다가 집을 넣어서 이게 대가 되면 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2번 그래서 이 다른 건 안 고치고 뭐만 일부만 지우고 다른 건 다 똑같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라고 얘기해요. 변경 등기.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한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의리라는 사람이 뭐예요. 어디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로 세종시로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2-1번 왜. 이 소유권자 의리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의리라는 사람하고. 다만 주소지가 바뀌었으니까. 동일성을 유지하기 해서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2-1번에서 2번 의리라고 하는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를 뭐 하는 거예요. 표시를 변경한다. 경자가 무슨 경자라고 고치 경자야. 그래서 여기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발음 하기도 쉽지 않다. 종촌동 뭐예요. 110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 없으니까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 여튼간에. 그래도 기쁩니다. 한 책 쓰려면 충청남도 여기 충청남도 라고 말 안 붙이죠. 그냥 세종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종촌당 하면 되게 많이 짧은데.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110일. 이게 바로 일부만 지우게 됐죠. 일부만 지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게 바로 변경등기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세나미 현상에서 바다가 만약에 바다가 됐죠. 그럼 다 지우죠. 이게. 표제부 다 지우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몇시등기예요. 표제부를 다 지우는. 전부 지으면 몇시등기. 갖고 읽고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가 돼서 말초등기 한다든가. 의리 뭐예요.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렸죠. 돈을 갚고 저당권을 2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뭐하는 거 이거. 말초등기 하죠. 전부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거. 말초등기 단점. 표제부 다 지으면 뭐라고. 멸시. 갚고 읽고 다 지으면 뭐라고. 말초등기. 이 등기부에 뭐예요. 뭐만 지우는 거. 일부 내용만 지우는 건 우리가 뭐예요. 변경등기. 그렇게 구별 합니다. 뒤에 강론을 살 거니까 넘기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14페이지 이게 이제 작년도 나오고 재능도 나오고 시험도 자주 나오니까. 형식의 한 분류는 별표를 크게 두시고. 이건 보자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암기 할 사항은 뭐라고. 주등기로 하는 거냐. 뭐라고. 부기등기 하는 거냐. 그거 그런 거라든지. 그거 중요하다고 크게 별표하라고. 매년 나오니까 잘 보라 하는 거 있죠. 그걸 해도 제대로 해라. 그 내용도 많아요. 그 내용도 많으니까. 그걸 해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공부에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어느 정도 감이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2차 공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 2차를 먼저 하고 내년에 1차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차 학교 가고 2차 마신 분들은 간이 조긍조긍해요. 왜 이번에 떨어지면 다 꽝 되니까. 그래갖고 구석구석 다 해야 돼요. 그런 분은 다 열심히 하고. 내가 1차 동시에 한다 하시는 분은 뭐만 하라고 이거. 별표한대만. 그걸 해라. 별표한대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것만 해도. 육수 맞으니까. 그거라도 꼭 하라. 그거라도. 옛날에는 뭐예요. 3년 전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개섭법 시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석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요번 주는 세법 시간에. 그 다음 주는 뭐예요. 공주법 시간에. 그 다음 주는 뭐라고. 중개섭법 시간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그래서 결석을 해요. 절대 민개공은 결석 안 해. 근데 요즘 판도가 바뀌었어요. 왜 중개섭법 80점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중개섭법 시간은 뭐 꽉꽉 배어차. 결석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세령시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전혀 지금 무슨 정보를 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다른 데서 다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세워라. 내 오라. 가나 보다 오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요 지금. 그래서 절대 무슨 시간에 결석 하면 안 되니까. 중개섭법 시간에 무조건 꼭 나와서 잘 들어야 되고. 80 이상 나와야 되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고 결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이 등기법은 내용이지 뭐예요. 10개월 공부해서 거의 고득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야. 그 중요한 건 그거라도 꼭 하라.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하고. 순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라. 순서를 먼저 보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그거 좀 외우지 않죠. 그러면 언제나 뭘 하는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다.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냐.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재작년에 답이었던 게 아까 표제부 있죠. 눈에다 집을 져갖고 대로 고치죠. 번호가 2번이죠. 왜냐하면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야. 이 권리가 아니니까 뭐예요. 여기다 순서를 정확히 없어. 순서를. 순위 같은 게 필요 없다. 부기등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표제부는 뭐라고. 그냥 무조건 주등기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니까 이거.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예외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값고 일고요. 아까 여기 봤죠. 이 두 사람이 원인 모여가 돼서 이전 등기를 맞서하든 돈값고 저당권을 맞서하든 이 번호가 2번이죠. 항상 말소등기는 뭐로 해야 돼요. 언제나 주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등기는 말소등기는 이해 없이 언제나 주등기 한다. 따라해보세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다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지금 이제 두 번 따라했죠.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했죠 지금. 이따 내가 질문할 건데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고 하는지 내가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언제나 뭘 하는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게 있다.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게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뭐에요. 질환이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이거. 저세상으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하라는게 이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질환이 생겨서 죽으면 뭐에요. 죽으면 우리가 사람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런 의미를 갖고 부기등기에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에요. 부기하라 부기하라. 이런 식으로 연상에서 외우라는게. 저도 내일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가지고 지금. 큰 수술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아침부터 얘기한 거였는데 치료수술이라고 했어 하여튼 간에 나중에 모르면 모르면 저 검색어 찾아보시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제부터 얼마나 수술받는데 지금. 아 근데 입원해야되고 또 입원해가지고 저기에 거기서 갖고 괜히 그러면 저기 하여튼 절대 저는 죽더라도 10월달에 시험 끝나고 줄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월달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뭐라고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떠났다고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등표가 등기명인에 있죠. 등기 뭐라고 등기명인에 무슨 등기 표시 뭐에요. 표시 명경등기 있죠. 등기명인에 표시명경등기 그리고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세종시리 이사 왔죠. 그래요. 세종시리 이사 왔으니까 당연히 뭐에요. 뭐만 지우는거에요. 일부만 지우죠. 이렇게 일부만. 그래서 여기다 2-1번으로 뭐 했어요. 2-1번으로. 부기등계 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의자의 표시명경등기는 부기등계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 누가 이 소유권자 의리라는 사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등계한다. 그 사람이 주소지만 바뀌었다는 걸 알려준다는 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명인에 표시명경은 뭐라고 이거. 부기등계 단지.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지권이에요. 이 권리지권이라고 하는게 뭐냐 하게 되면 질권은 뭐에요. 질권은 동산이죠. 그러니까 뭐에요. 돈이 필요하면 금반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죠. 어. 그런 식으로 비록 권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제어하고 뭐에요. 저당권 능기를 해요. 동산은 돈이 필요하면 뭐에요. 상위전당포에 맡기고 뭐에요. 돈 빌린다는게. 근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부터 뭐에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발명특허권이나 이런거에요. 그런 권리는 돈을 빌 수가 없고 대기업에 팔아야 되니까 그 민법이 그걸 마련해줬다는게 권리도 담보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 유일하게 뭐에요. 딱 하나 인정해주는건 이렇게 뭐에요.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각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채권액이 얼마라는게에요. 7천만원이다. 을이다. 아니죠.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요.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죠. 이 사람은 뭐에요. 물권자. 저당권자는 물권자지만 이 을은 값한테 변쟁이가 돌아오면 나한테 7천만원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뭐에요. 요구하는 권리 채권이 있다. 아니요. 채권. 그죠. 그럼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뭐에요. 채권을 어디에 병한테 담보로 제거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병은 얘한테 왜 돈 빌려주 겠어. 뭐가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뭘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7천만원 받을 뭐에요. 요구하는 채권 권리가 있으니까 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에요. 이 저당권은 뭐에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죠. 얘가 종된 권리고 얘가 주된 권리니까. 이 채권이 주된 권리 이 채권을 담보로 제거하니까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게 권리직권이에요. 저당권 권리직권 얘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이하라고 그려준 것이지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권리직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죠. 시험 보다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에요. 권리직권이 뭐지 그럼 게임 끝이야. 그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권리직권이 뭐지 그럼 안나와 시험 문제 그냥 뭐라고 권리직권이 무슨 등기한다고 어 부기등기한다. 이거 뭐지 그게 뭔지 탁 떠올라야지 권리직권이 뭐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나중에 볼 때 이 생각하면 이미 끝나는 거야 그건 그 생각 이 한 문제당 1분에 풀려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나도 모르겠어요 한 3분 지나가 어 3분 지나가니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권리직권 모이면 무조건 뭐 한다고 부기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한배 특약이에요. 한배 특약 그러면 내가 시험 볼 때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 약종이란 단어가 보이면 부기등기하는 거야. 부기등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자들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야. 대항하려고.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단어 환매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환매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때문에 한다. 따라해 보세요. 환매특약 다시 환매특약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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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그래요. 내가 눈에 띌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환매특약 특약약종이란 단어가 들으면 특약약종 부기등기 대항력 특약약종 부기등기 대항력 이렇게 그게 눈에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갑이란 사람이 친구한테 뭐 해버리고 잊었등기하고 나중에 5년 이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뭐 하겠다 이게 다시 사겠다 라고 무슨 특약을 했어 이거 환매특약 등기 했죠. 그래서 등기부등 뭐예요. 뭐든 특약이란 단어가 보이면 항상 무슨 등기 하고 이거 부기등기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의리란 사람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환매권자가 이 환매권자 갑이 얘한테 요구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다시 뭐 해달라고 이거 팔아달라고 했죠. 자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뭐예요.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자 계약 맺지 않은 이 계약은 얘하고 맺었으니까 의조등기 하면서 계약 매체는 누구한테 제3자한테 권리를 주어야 하는 거 그게 뭐라고 대항력이다. 대항력.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목적이 등기목적이 뭐예요. 보존이전설정 그 다음에 변경섬열처분제한이 등기목적 있죠. 등기목적 중에 보존등기는 이전등기는 자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나오죠. 보존등기 설정 변경섬열처분제한인데 우리가 특히 목적이 뭐예요. 이전등기라면 내눈에 이전등기라고 보이면 이 바로 이전등기 이 이전등기 바로 앞에 뭐만 이 소유권만 이것만 주등기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건 다 뭐예요. 이전등기라는 단어 앞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소유권이 안 나오면 다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한다고 그랬죠. 부기등기 그 자체가 부기등기 부기등기 있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도 없어줄게 그거 지금 뭐예요. 그나마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사가 다 편하면 모르는데 애새끼 말 안 들어. 머리 반은 그쪽에 신경 써요. 남편 맨날 뭐예요. 지 멋대로 해. 더 신경 써요. 그죠. 그나마 공부할 말이 고프지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나만 확실히 하나만 뭐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전등기라는 목적이 보이면 오로지 뭐만 소유권만 뭐로 하는 거구나. 이거. 주등기 하는구나. 그 나머지는 다 뭐로 하는 거구나. 부기등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욕심인지 이걸 다 외우려고 그래. 이걸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외워놓고 나서 뭐예요. 떨어지면 무슨 개째 한번 붙여볼까요. 무슨 망신이냐. 무슨 그러니까 뭐만 외우라는 게니까 반만 해갖고 그냥 붙기나 하라. 붙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등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 이게 아니면 다 부기등기 되니까. 아니 여기는 이전등기 소유권이잖아요. 이거는 소유권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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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청구권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가등기 권리예요. 가등기 가등기 권리를 뭐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거다니 이전하는 거 당연히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확실히 외우자는 게 아 이전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내눈에 띄면 오로지 소유권만 주등기 나머지는 다 뭘 한다는 게니까 부기등기다 자신을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기억을 하라 자 아래서 저당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든 이 이전등기 앞에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뭘 할 수도 있고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뭐예요 또는 무슨 등기 할 수 있는 거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리변경 있죠 권리변경 등기 있고 그래서 누구 주부 누구 주부 권변경은 주부 권변경은 뭐예요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처분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 만약에 주부 권변경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까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애들한테 뭐예요 일단 돈의 기준감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알뜰시장 데리고 가서 애 앉혀놓고 뭐예요 뭐하고 하나에 뭐 천원씩 팔지 않아 그런 거 여기도 알뜰시장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해요 있긴 있죠 그래요 근데 알뜰시장도 해가 지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부 알뜰한 주부 누가 권변경이라는 사람 주부님이 뭐예요 알뜰시장 끝나면 네 다섯시나 다섯시 정도면 끝나니까 하나에 천원씩 팔다가 말해는 뭐예요 말해는 두 장에 천원씩 그래서 말해는 저가로 뭐 했다니까 이거 처분했다 그렇게 연상을 하라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부 권변경은 여기 있어요 여기 노트에 있어요 저 사진 찍을 거 없어 여기 여기 미리 알려주고 할걸 자 몇 페이지에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정말 여기 노트 아니 18페이지 말고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시 34페이지 여러분은 제가 왜 놀리겠어요 필요하니까 얘기하겠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 18페이지라고 말해도 꾸끈하게 34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박스에 있죠 그 박스에 다 나와있어 거기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거죠 지금 34페이지 이렇게 써있죠 그거 그거 이제 보라니까 그거 자 찍으세요 다 쓴 다음에 찍으세요 다 쓴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찍으세요 다 쓴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면 자 주부 권변경은 말해의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안개 보시는데 자 이 주부 권변경이 뭐냐 권변경이 이게 권리변경등기에요 권리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라고 하는건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액이 7천만원이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났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이 을한테 요구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3천만원만 더 빌려달라 라고 해서 1억이 됐다 얼마가 됐다고 1억이 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뭐에요 을이란 사람이 욕을 해요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내가 너한테 3천만원 더 빌려줬는데 아직 등기부에 7천만원 되어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다니 이거 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잽싸게 굳혀달라는 게 뭐라고 이걸 1-1번 1번 저당권이란 뭐에요 저당권이란 권리에 뭐라고 병원경등교에 1부만 굳히니까 왜 저당권 등기하면 채권액 써야되죠 채무자가 누군가 써야되죠 그 다음에 변쟁이가 언제인지 그 내용을 써야되는데 1부인 뭐에요 이런 1부인 채권액만 얼마로 굳힌다니까 2로 굳힌다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지워진 걸 본 사람은 그 밑에 부기등기 보면 되죠 얼마인가 그런데 2순위권자가 생겼다 2순위권자 이해관계에요 그래서 갑이 돈이 편하니까 2번 저당권 등기 9천만원을 빌렸다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뭘 빌렸다고 9천만원을 빌렸다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누가 갑가을이 재계약을 해서 여기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병원경등기에서 얼마 3천만원을 더 빌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은 뭐에요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뭘 보고 7천만원 보고 들어온거죠 근데 이걸 뭐 부기등기로 해버리면 부기등기 주등기 따르니까 이 병이 예측하지도 못한 예측하지도 못한 이 3천만원의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가 동의를 안해주면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그래서 1순위가 7천 2순위가 9천 이 병경등기는 뭐에요 1억에서 7천배니까 이거 3순위가 뭐라고 이거 3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각 이 권리변경은 자 이해관계인의 뭐에요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 얘기가 나와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부기등기지만 없다면 당연히 뭐로 해야 돼 이거 주등기를 하라는게 없다면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는게 주등기 없으면 주등기 하라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말세 회복등기는 말세 회복등기는 잘 보세요 만약에 뭐에요 갑이란 사람이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 했다면 이걸 말세했다면 그죠 말세했다면 당이 적법하게 말세했으니까 을이 다시 회복해달라는건 웃기는 놈이지 왜 돈 받고 나서 회복해달라는 말도 안되지 근데 원인없이 갑은 돈을 안 갚었던데 누군가에 의해서 말서가 됐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2번 1번 저당권이 말서가 됐다면 누가 억울한거에요 지금 우리 억울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세 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게 말세됐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니까 만약에 전부가 전부가 부적합하게 말세됐다는 것은 뭐에요 무슨 등기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 말세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지어졌겠죠 어 그러면 뭐에요 당연히 전부니까 이게 뭐에요 지으시죠 전부는 지으시니까 무슨 등기를 회복하는 거에요 이거 주등기로 회복합니다 뭘 회복한다고 주등기로 회복해요 전부니까 일단 포인트를 접어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걸 외울 때 머릿속에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머리가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나리가 먼저 펴요 진달래가 먼저 펴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기억이 먼저야 개나리야 개나리야 나는 생각을 안해요 뭐가 먼저 이런 생각을 안해요 그냥 뭐면돼 이거 그냥 개나리야 기억이 먼저니까 개나리야 물론 다 그렇게 외우진 않습니다 기억리연대로 외우지 않 그러면 여러분 공자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노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노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노자가 많아 노인네니까 무조건 기억리연로 외우진 않아 안되는거 그렇게 외워야지 무조건 왜 공자가 많다고 생각해 그래 노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외우지 않는데 그니까 여튼간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라고 주등기다 주등기 주등기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맛있어 됐죠 이게 잘못됐죠 그럼 잘못됐으면 절대 말쓰등기 말쓰등기 절대 대능기에 말쓰등기를 또 말쓰하지는 않아요 왜 이것까지 다 지어버리면 남아있는 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등기 3번으로 뭐예요 1번 뭐라고 저당권 무슨등기 하고 회복등기를 하고 이게 1순위니까 그대로 살려야 되겠죠 옛날 그 말쓰된 전부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게요 그래서 항상 전부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뭐예요 주등기로 회복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일부겠죠 일부는 무슨 등기로 회복해야 돼요 반대니까 북이 등기겠지 일부는 북이 등기겠지 일부는 뭐냐 일부는 자 어디 저 파주에 어느 학원에 가니까 고3짜리가 왔어요 고3짜리가 왔는데 옛날에 뭐예요 한 십몇 년 전에 거기 일산 거기 화종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최연수로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얘는 학교에서 공부 못해요 학교에서 맨날 하루종일 자고 자고 학원에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밤에 충분히 자고 했었을 때 공부하는 애들 고2짜리도 됐는데 걔가 이제 동기부여가 뭐냐면 걔 옆에 기 182에다가 모델 같은 잘생긴 애가 하나 옆에 앉아갖고 오빠가 공부 잘한다고 자꾸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오빠가 칭찬해 주니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학교에는 무조건 자는 거야 계속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왜 그 오빠 옆에서 그 오빠 옆에서 그 오빠 옆에서 조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만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가 최연수 합격해갖고 권국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차전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주의 고3짜리가 와서 걔를 지금 뭐예요 최연수 합격시키려고 오전반에 누구 닮은 애가 있냐면 윤균상이 닮은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 닮았다고 윤균상이 얘 닮으면 똑같이 닮은 애가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어디로 지금 야간반으로 끌어내려갖고 개 옆에 앉혀놓고 지금 전략적으로 개를 지금 최연수 합격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지금 하여튼 융균상이란 애가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골시인동 어디 백번지 살죠 백번지 백번지 산다니죠 근데 뭐예요 어디 세종시에 사는 A양이 세종시에 A양이 뭐예요 윤균상을 짝살하는 나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주소지라도 세종시로 바꾸고 싶은 용적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스토커나 짝살하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애들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 자 공무서를 유지합니다 1-1번에서 1번 1번 뭐예요 1번 융균상이라는 이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를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어디 세종시 종천동 뭐예요 111으로 옮겨놨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강의 주소지를 바꿨으니까 이거는 지워줘야 되겠죠 잘 보자 자 윤균상이가 이상한 거예요 A양이 한 거예요 지금 A양이 했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말소 등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전부가 잘못된 것이고 변경 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일부가 잘못된 거죠 일부가 윤균상의 입장에서는 일부가 어렵게 말소 됐다는 거죠 그죠 윤균상의 어느 날 등기부 받더니 어라 나는 세종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주소지가 옮겨졌죠 열받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요 지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뭐예요 말소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1번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번호가 여기다 번호를 1-2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냥 2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이 번호가 이게 번호를 이제 이 번호를 1-2번 해야 돼요 그냥 2번에 요기 잘못됐으니까 윤균상의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1-2에요 그냥 2에요 요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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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로 한다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로 한다는 주등기로 본인이 본인이 두 번씩이나 아까 얘기해 놓고서 또 문제는 또 물어보고 또 저기하지 말고 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웃고 있잖아 응 이제 4월인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설마 시험 때까지 한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한 한 만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만 번 정도 만 번 할 것 같은데 머리도 양심 있지 만 번 하는데 언제나 말소 등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로 하는 거야 말소 등기는 다 지웠죠 이제 그럼 다시 뭐에요 아 이거 너무 칸이 비접다 이게 사실 살아나야 되죠 이거 이거 살아나야 되죠 1번이 뭐에요 이 권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1-1번 써먹었으니까 1-2번으로 해갖고 2-2번 영의자의 표시 변경 말소를 인해서 1번 등기면 회복 등기에서 여기다 서울특별시 간압골신임동 백번지를 살려야 되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이해하셨죠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설명하는 거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1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 전부 지우 주등기 1부는 뭐라고 부기등기 단지 그 다음에 저당권 얘기해요 저당권 이 저당권은 우리가 우리가 뭐에요 우리가 지금 물권이 뭐에요 민법에서 실책법에서 민법 배울 때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의 제한물건이 6개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건 그래서 총 8개입니다 6개 2개 자 8개 중에서 점유권 유치권 질권 빼죠 3개 빼면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대상이 되는 물권은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네 뭐에요 전세권 자 이제 저당권 등기하는 거니까 저당권 있죠 그럼 저당권이라는 글자는 몇 글자에요 세 글자죠 이거 세 개를 만들어야지 세 개를 물권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를 만들어야지 대상이 세 개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되냐 지옥권은 뭐에 붙어 다니니까 소유권에 붙어 다니죠 소유권에 소유권이 지옥권도 따라가니까 부정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여기에 붙어 다니니까 몇 개만이고 세 개만 대상이 되겠죠 네 세 글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게 처음에 나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그죠 당연히 주등기를 하겠지 소유권자가 자기 땅 갖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뭐에요 이 지상권자가 일본에서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수목을 줘야 목적으로 남의 땅 빌렸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뭐에요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나무 심었는데 수목값이 필요하니까 자 이 병한테 담보를 제거합니다 지상권을 왜 병원 얘한테 왜 돈 빌려 주냐면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 뭘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나무 갖고 있으니까 나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뭐에요 이 병이 얘가 돈 안 이렇게 되면 경매 신청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뭐에요 자 어디 위에 땅 위에 있는 나무 나무 팔아도 충분히 가격이 되니까 빌려 주겠지 그럼 이 아래 어떤 분이 그렇게 지상권자가 뭐 벌고 있다고 돈 빌려 주냐고 그런 생각 하지마 다 이유가 있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공인중개사 시험 못 붙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사무보전은 잘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중개 보전 있죠 그건 가능해 근데 자유식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 지상권 등기 아래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게 이게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뭐에요 문제 나오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뭐에요 부기등기 한다는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한 5년 전에도 시험에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한 것은 주등기 한다고 틀린 말이에요 어딘가 끼어들어가니까 잘 보라는게 소유권은 뭐라고 주등기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한 것은 언제나 무료한다고 그건 부기등기 한다는거죠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저당권은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 부기등기 안하다는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게 있는데 가등기는 뭐에요 우리가 지금 가등기 대상이 되는 가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시험문제에 등장한게 자 뭐가 나왔냐면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에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에요 전세권 저당권 자 이 물건과 임차권이라는 뭐에요 채권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우리가 환매권은 시험에 시험에 잘 등장하지 답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환매를 설정할 때는 소유권이나 등기와 같이 하니까 응 같이 하니까 가등기 자체를 못해요 근데 환매권 등기가 돼있고 환매권을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환매권 이전 청구권에 뭐라고 가등기 이전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전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 시험문제에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거 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 목적이 뭐냐면 보존이 있고 이전이 있고 설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제한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하고 그러죠 어 권리 변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소멸은 뭐에요 표재고는 몇이 등기고 갑구일고는 뭐라고 마시 등기니까 근데 이 보존 등기는 청구권에 안 생겨요 응 청구권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가등기 안 돼 자 그러면 처분제한 등기도 가등기 안 돼 왜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압류를 들어가는 거지 세금을 안 낼 것을 미리 예상해서 압류청구권에 가등기는 자체가 말이 안 돼 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은 몇 개 뿐이 아 이 목적은 몇 개 뿐이 없어요 네 가지 그럼 갑과 우리 뭐에요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돼서 자 그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다는 것을 반대를 해석하면 뭐냐면 그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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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집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지 왜 그 시험에 합격은 10월달이 되니까 당연히 뭐에요 법률행에 뭐가 걸린 거야 지금 부관이 걸렸지 조건이 그러니까 완비가 안 됐으니까 완비가 됐다면 완비가 됐다면 뭐에요 잔금 주고 자 등기서류 받고 뭐에요 등기부상에 뭐하면 되는 거에요 이거 1번에서 보존등기에서 뭐에요 갑이라고 이렇게 이존등기 하면 깨끗하겠지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으니까 근데 뭐가 걸렸다고 부관이 걸려서 완비가 안 됐으면 을이라고 하는 뭐에요 을이라고 하는 조카는 자 뭐만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나중에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이존등기 해달라고 이렇게 청호권을 갖고 있다 청호권을 그렇죠 이 청호권을 갖고 있으면 자 이 청호권에 대해서 보호하는게 가등기니까 이렇게 분리해 보자는 거에요 이거는 뭐에요 물건변등기 생기는 종국등기 본등기고 가등기하면 본등기 한다를 쓰는 거에요 이걸 가등기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존등기라고 하는 이 본등기 자체가 이게 원래 주등기죠 그럼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라는 거에요 이거 소유권이전 청호권에 무슨 등기로 가등기도 뭐에요 주등기를 하라는 거에요 주등기로 근데 본등기가 뭐에요 본등기가 뭐에요 이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닌 다른 이전 등기 지상권이전 전세권이전 이 지역권이전 등기는 안되니까 따라 없애다니니까 지상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임차권이전 모든 다른 이 소유권이 아닌 다른 모든 이전등기는 다 뭘 한다고 했어요 이거 부기등기 한다고 했죠 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 많은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소유권이전 등기는 뭐에요 이전등기만 주등기하니까 나만이 다 뭘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어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등기가 부기등기면 이 저당권 이전 청호권의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뭘하라는 얘기니까 부기등기하라 이해되요 어 그래 따라해 보세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다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어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니 본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등기지 이게 주등기면 전세권 설정 정권의 가등기 주등기 그런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뭐라면 주등기라면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니까 부기등기 하라는 게요. 그 본등기 따라서. 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뭐예요. 주등기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분제한 등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지금부터 1월달 수업을 들었고 기록 결석도 했지만 2월달 수업을 들었고 3월달도 듣고 지금 뭐예요. 4월달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반을 수업했으니까. 자 뭐 다른 건 고사하고 이 갑구에 이 갑구에. 을구 아닙니다. 이 갑구에 어떤 등기를 쓰는 건지 기록을 하는 건지 한번 따져보셨는데 보존등기 갑 했죠. 2번 뭐라고 이전등기 했죠. 그러면 이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했어요. 그럼 이 갑구라는 이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뭐예요. 자 어떤 등기가 기록이 되는지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등기가 기록이 돼요. 여기 등기가 기록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지금 질문한 거죠. 아니 지금 아까 말술등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술등기도 하고 뭐예요. 이사 갔으면 세종지리 이사 뭐라고 명의대표시 변경도 하고 그 얘기하려 보라니까. 자 말술등기 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얘기한 거면 따라하는 거지 지금. 방금 한 가지 있잖아. 여기다가 뭐라고. 2-1번 무슨 특약 환매 특약등기도 하고 갑이라고. 자 그다음에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등기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처분제한 등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 때문에 하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등기부상에 실존하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자가 의리죠. 환매권자도 권리를 갖고 있죠.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가등기권자도 뭐예요. 청원권 갖고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권리가 지금 실존하는 권리죠. 지금.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가처분 하는데. 이 가처분을 만약에 4번이라고 가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가처분은. 가처분은 뭐예요. 이 4번은. 자 이 지금 의뢰대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자 이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다툼해갖고. 돈 벌여준 게 아니라 손해배상 다툼에 있어갖고 소송했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들어왔죠. 소송 중에. 자 그러면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의뢰대에서 가처분을 한 거예요.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도 있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답이 그거잖아. 권리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이 가처분은 의뢰대에서 한 거예요. 갑에 대해서 한 거예요. 병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의뢰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주등기라는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가처분을 병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다 번호를 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3-입니다. 이거 가등기에 대한 겁니다. 그럼 환매등기는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연결하려고. 2-2 하면 이게 2-2 잘나가다갖고 왜 2-2는 여기다 하는 거지. 2-1-2 이렇게 해야지. 부기등기 해야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다 뭐라고. 소유권은 주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뭐예요. 권리들은 언제요. 그런데 의뢰에 이렇게 뭐예요. 의뢰에 1번에서 이렇게 1순위 저당권 자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그럼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가처분이 들어가려면 이게 A에 대한 가처분인지 B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가려면 뭐로 들어가요. 이거 1-1은 얘꺼. A꺼. 2-1은 뭐예요. 이꺼.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부기등기예요. 아니 값부라고 해서 꼭 소유권 받는 게 아닌 거 아니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채권 이런 채권들. 이건 다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를 한다니까. 여튼 그래서 여기 처분제한 등기는 뭐만 소유권만 뭐로 하고 처분제한 등기 압류과 압류과 처분은 자 이 소유권만 뭐라고 주등기고 이것만 주등기고 소유권 2위의 권리 있죠. 이건 뭐로 한다는 게 소유권 2위의 권리는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이거 외웁니다. 이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 1교시 첫째 시간 배운 것 중에 뭐만 기억하자고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شر